자 이번에 도전할 팀은요 충청도 꽉 잡고 있어요 그리워 안 그리워 전국을 들썩이게 한 대전 출신 신도 우리 김태훈이 태훈이 선생님 태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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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어머나 파이팅 잘 지내고 있었어요?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태훈 군을 엄마 가이즈에 와서 처음 봤거든요 그때 보고 태훈이를 보고 우리들이 하는 말로 물건이구나 태훈이 어마어마했지 바로 제 노래 시절 전체 투어를 했잖아요 너무 깜짝 놀란 게 우리 회원님들이 얼마나 예뻐하는지 호두머리 넣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태훈 군 사랑 엄청 받았죠 그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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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선생님을 위해서 민수연 형은 꼭 이길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제대로 도발해 선생님을 위해서 수연이 형을 꼭 이긴다고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한 거예요? 제가 이번엔 귀 좀 살려들리려고 무섭네요 무섭네요 다행히